공병호 TV의 공병호 질문은 고용보험기금입니다. 2020년도 구직급여 그러니까 실업급여의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13조원을 그러니까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1년에 쓰고 있는 셈입니다. 한 달에 1조원 정도를 웃돕니다. 1월달에 7336억을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가파르게 증가해서 4월과 5월달에 1조원 정도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8월까지 계속해서 한 달에 1조원 이상을 넘어서는 그런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월 한 달만 보면은 2019년에 비해가지고 51.2% 2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2019년 8월달에는 3178억 정도를 지불했습니다. 2017년도에 10조 2500억 정도를 쌓아놨던 고용보험기금의 잔액은 2020년도에 절반가량인 5조 1600원 정도로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의 적자폭은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흑자 6755억, 2018년도에 적자 8082억, 2019년도에 적자 2조 807억이 됩니다. 2020년도에는 2조원 정도 넘었을 정도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봅니다. 적립금이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게 되자 정부는 부랴부랴 지난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실업급여에 충전하기 위해서 3조 4천억 정도를 추가하게 됩니다. 결국은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직장인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고용보험기금을 납세자들이 돈을 더 부어가지고 충당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은 예술인 실업급여 제도의 도입입니다. 원래 실업급여는 직장인들이 보험 형식으로 낸 돈을 모아서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런데 그 보험이 사실상 파산해서 고용보험과 상관도 없는 일반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계속 운영돼야 되는 그런 제도로 변질돼 버린 겁니다. 고용보험이 계속 가능하려면 기업이 계속해서 고용을 늘리고 그 결과 고용보험 수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가입자가 늘어나야 되죠. 그런데 고용환경이 계속 악화가 되기 때문에 가입자는 줄어들고 타 먹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돈을 지르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돈을 타 먹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하니까 적자폭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민간고용은 지금 코로나19 상황도 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박지 않습니다. 결국 실업급여에 들어오는 수입액은 줄어들고 지출액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일종의 만성적인 적자구조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현재의 고용보험 기금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0년 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제를 실시합니다. 놀라운 일은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자격입니다. 기존에 본인이 받던 본급에서 20%만 줄어들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예술인들은 고용보험 기금에 대해서 기여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그룹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보수가 일정액을 하기보다도 프리랜서 스타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인들은 기본적으로 기여도는 낮고 가져가는 것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룹에 해당하지만 예술인 고용보험을 일반 직장인 고용보험과 분리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제 예술인 자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친 겁니다. 혜택을 보는 사람은 약 7만 명 정도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예술인이 월 평균 한 300만 원을 받다가 20%가 줄어든 240만 원을 벌게 되면 그냥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겁니다. 대개 한 4에서 9개월 정도 지급하고 지급액의 상한치는 198만 원이니까 200만 원 정도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 예술인 고용보험 기금 개정하고 임금근로자 기금 개정을 분리해서 운영해야 되지만 그것은 이제 예술인 고용보험 기금은 자체적으로 존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이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직장인들이 낸 보험료를 가지고 소득이 감소한 예술인을 지원하는 것이 말이 되냐 그런 주장이야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20%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누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겠는가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업 상태를 가지고 국가에서 198만 원 정도를 받고 또 과외로는 아르바이트 같은 거나 자기 작품 활동을 해서 소득을 벌면서 실업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른바 도덕적 해의를 조장하는 일종의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셈이죠. 다음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국가 제도가 점점 기금 등과 같은 공유재산 공유자산을 약탈하도록 부추기는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나라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라 돈은 공짜니까 기금은 공짜니까 계속 그 기금을 다 먹는 빼먹는 쪽으로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나라가 나고 있는 것이죠. 반기업 정책으로 말하면 고용 환경이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달에 우리나라가 실업급여로 매달 1조 원 이상을 지출하는 현재의 고용보험 기금이 얼마나 지탱하겠냐. 납세자 돈을 얼마나 퍼부어야 현재의 고용보험 기금이 지탱할 수 있겠느냐. 벌어들이는 사람은 줄어들고 지출하는 사람은 늘어나는 그런 풍경이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셈이죠. 당분간은 지출을 떠받칠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가면서 점점 한국의 고용 환경이 악화가 되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펼치는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페이스북에 영어로 더강하문 광장, 더강하문 이런 온라인 광장이 있으니까 그 온라인 광장도 한번 방문하셔서 여러분의 나라 살리는 주장, 의견, 아이디어도 이렇게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